네, 저 옆에 우리 김태용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는 트럼프의 심리 분석 을 해주셨고 많은 독자들이 좋아한 것 같아요. 트럼프가 윤석열을 싫어하는 거다. 싫어할 수밖에 없다. 더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일단요? 지난주에 하신 건데. 일단 뭐 정책 외교 세계 전략 이런 데서 충돌하는 걸 빼고 얘기하더라도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싫어하는 인간 세 가지 특징을 제가 말씀드렸 습니다. 하나는 위선자를 엄청 싫어한다. 바이전 앞에서는 아메리칸파이 부르고 뒤돌아서는 욕하고 이런 식의 아 바이든 난리만 했지. 그런 식으로 앞뒤가 다른 사람을 엄청 싫어한다. 사실 이번에 민주당이 진 것도 미국 민주당 위선자라는 프레임에 가진 거 있어요. 힐러리 때부터 좀 그랬죠. 그럼요. 그래서 말로는 민주화 진보를 얘기하지만 민생문제는 정확화됐으니까. 너희들 거짓말쟁이 아니냐 그리고 사실 기득권을 위한 정치한 거 아니냐 트럼프도 태초에 정치 입문할 때부터 주류 정치인을 엄청나게 싫어한다. 비주류죠 트럼프. 자기는 적어도 미친놈이거나 나쁜놈일 수는 있어도 위선자는 아니다. 트럼프 자서전범은 위선자를 통열이 비판하고 혐오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트럼프 싫어하는 사람은 비굴한 사람 싫어합니다. 윤석열이 비굴한가요 아 너무너무 비굴하죠 왜요 윤석열은 강한 힘 앞에 가면 아 맞아요 그냥 머리 박고 살살 거리는 인간 아닙니까 그 윤석열이 검찰총장 때 문재인 정부한테 보였던 저자세 맞아요 맞아요 나중에 상황이 좀 해볼만하다 싶으니까 물어뜯기 시작하는 처음에는 어디 술집에 가서 무릎 꿇고서 실력자한테 검찰개혁 완수 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뭐 실제로 청와대 들어가서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한 말도 검찰개혁 에 대해서 엄청 지지하는 이런 발언을 저자세를 엄청나게 취하는 사람이다 강자 앞에서는 윤석열은 미국 앞에서는 항상 저자세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잠깐 아침에 보도했는데 말씀드렸는데 윤석열이 요새 뭐 하는지 아십니까 골프 연습한다고 어떻게든 아셨어요 저런 바오케미 맞추려고 얼마나 윤석열이가 머리가 나쁜 거 하는 거 할 수 있죠 골프 같이 못 칠 거고요 같이 치게 되면 그거 할 겁니다 골프 올려놓는 발판 있죠 윤석열 등지에 공 올려놓고 트럼프가 야 너 엎드려 네 위에다 골프 올려놓고 같이 쳐준다 하더라도 그런 수모를 겪을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트럼프 는 나름대로 자기가 자수선가를 하면서 아버지 회사에서부터 임대료 받아가면서 사업을 확장했다 내가 방송에 나가서 쇼프로도 키웠고 뭐 이런 입장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디에다 머리를 들이밀고 비굴하게 울고 청탁해서 큰 사람이 아니고 나는 어떠한 백그라운드도 없이 주류 서양의 백그름도 없이 내 힘으로 여태까지 왔다 이런 얘기 때문에 비굴하는 사람 되게 싫어합니다 네 근데 윤석열은 뭐 엄청 비굴하죠 세 번째는 이제 또 세 번째가 주견이 없는 사람 주견 철학 철학 자기 철학이나 주견이 없는 사람 싫어합니다 트럼프는 장사꾼이다 보니까 이념적 성향이 약해요 이념적으로는 개방적 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슨 이념을 가졌냐 그거 에 따라서 나랑 이념이 다르네 저는 반국가 세력이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장사꾼 이니까 이념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돈 되면 한다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그 이념과 철학을 가진 사람을 오히려 존중하는 측면이 좀 있어요 트럼프가 그래요 네 그게 어떤 것이든 간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뚜렷하게 가지고 소신 있게 자기 주장을 펴는 사람을 오히려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뭐 머리에 등고 없이 이런 베이든 쫓아다니다가 이제 트럼프 쫓아다니려고 골프 연습에 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엄청 싫어하죠 지혜주의자 그래서 트럼프가 싫어하는 인간의 유형에 윤석열은 세 가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보고도 많이 받았을 것이고 그럼요 유형에 대해서 아마 벌써부터 혐오의 감정을 좀 품고 있지 않을까 긴건희에 대한 보고도 트럼프 다 받았을 거에요 실질적으로 긴건희가 한다는 걸 알아야 되니까 알겠죠 당연히 그것도 싫을 겁니다 트럼프도 또 여성한테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지 지배당하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고 또 트럼프 자서전 읽어보시면 트럼프 젊었을 때 잘생겼습니다 사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젊었을 땐 지금 같지 않아요 아주 잘 생기고 돈도 많고 나름 유명한 사람 아니었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자들이 막 줄을 서 있었던 거에요 트럼프가 나타나면 막 이 미인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표현하는 내용들을 보면 되게 경멸적입니다 그래요 돈 보고 달려드는 여성들 아주 싫어합니다 물론 지금 있는 부인은 꼭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그런 류의 여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가 윤석열을 선택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 권력과 돈일텐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남성들에게 접근하는 여성은 아주 혐오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김건희도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군요 이 두 부부가 앞으로 트럼프를 상대하려면 상당히 곤란할 수 있다 그래도 골프연습장 가서 그 안에 골프연습장이 있다 그러죠 대통령 관제 만들어 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 자체가 이미 비굴함을 보여준 거잖아요 당당하게 할 말을 하고 그렇죠 깨지고 깨지더라도 그런 자세를 가져도 트럼프가 상대해 주기가 말까 한데 이미 트럼프한테 잘 보이려고 골프연습을 했다 이 자체가 비굴함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 한테 가서 굽신 낼 건 분명합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오히려 개치급 하겠죠 그래서 저는 트럼프에게 윤석열은 두 가지 의미밖에 없을 것이다 어떤 의미요 하나는 글로벌 호구 그러니까 현금지급기 캐시머신 이라고 불렀습니다 한국을 이제 윤석열 보고 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현금지급기가 고장난 현금지급기 입니다 왜요 5만원 눌렀는데 10만원 나오는 트럼프가 야 1조 만족으로 2조 드릴게요 윤석열이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고장난 현금지급기 한국 국위의 해가 되는 그게 걱정되는 게 완전 트럼프가 윤석열을 갖고 놀면서 우리나라 건 다 빼갈 거 아니에요 그게 걱정되는 거죠 그게 호구라는 거죠 호구 야 너 얼마 있어 그러면 뭐 수중에 5만원 있어도 2만원 밖에 없다 그래야 되잖아요 거래하려면 근데 윤석열은 10만원 있습니다 이럴놈이거든요 그러면 20만원 내놔 빚내서라도 줄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하나고 또 하나 트럼프에게 있어서 윤석열은 뭐냐 하면 샌드백이에요 샌드백 그러니까 만만한 놈 그리고 분풀이 대상 국가회담하는 게 잘 안 풀리면 윤석열 때리는 거지 불러다 놓고 그리고 또 뭐 자기가 혐오하는 대상 아니겠습니까 경계가 불러다 놓고 조롱하고 학대하고 괴롭히는 이런 대상일 수 있다 그래서 문제는 대한민국 대통령 아닙니까 국가의 권력을 갖고 있는 외교 행정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나라 입장에서 국가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만큼 트럼프에 취약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바꿔야 됩니다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 사실 1월달에 취임한 트럼프가 되면 말씀드린 대로 혐오스러운 호구로서 윤석열을 마음껏 이용해서 빼갈 수 있는 건 다 빼가려고 할 겁니다 바이든 보다 더 하겠네 바이든은 그냥 겉으로는 한국 위에 주는 척이라 하죠 트럼프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렇지 그냥 무지막지하게 조지 잖아요 윤석열이 감당 못 하죠 윤석열은 특히 강자가 후려치는데 엄청 약한 사람 아닙니까 어렸을 때부터 막고 큰 사람이라서 트럼프가 무섭게 조지면 겁에 질려서 뭐 해줄 거 안 해줄 거 다 해줄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있는 한 한국의 미래는 안물하다 트럼프를 상대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봐야 되겠고 또 하나는 뭐 트럼프의 외교 노선 자체가 세계 전략 자체가 바이든하고 180도 다르거든요 완전히 다르죠 네 네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지만 바이든은 미국 패권 추락을 방어하기 위해서 러시아 북한 중국을 다 적대시 하는 맞아요 그래서 말년에 그 핵결이도 바꿨어요 세 나라하고 동시 핵전쟁 하겠다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 드디어 바이든이 침해가 심하게 왔구나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세 나라 동시 상대 동시 적대라면 트럼프는 북과 러시아와는 화해 중국만 적대입니다 그것도 바이든처럼 군사적 적대 가 아니고 경제적 방식에 의한 적대 정도라고 봐야 되겠고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북과 러시아와는 화해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여기에 최대의 걸림돌로 지금 나온 사람이 누구냐 윤석열이 된 거예요 지금 트럼프 당선되고 파병설이 상당 정도 기사가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많이 줄었어요 엄청 줄었죠 네 엄청 줄었어요 미국 한국 다 줄었습니다 지금 많이 안 나와요 이제 왜냐하면 트럼프 눈치 봐야 되거든요 이 순간에 참관담 보내겠다고 하는 게 윤석열 아니겠습니까 네 못 보낼 것 같아 못 보낼까 생각 없죠 트럼프 쪽에서 아주 강하게 압박하겠죠 골프 연습이나 해야 하는 거 맞습니다 골프 연습보다는 엎드려서 등에 공 올리는 연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건희가 때려주고 때리고 그래서 야 안 흘러내리게 잘 해봐 이렇게 자 근데 어쨌든 그런 데서 트럼프랑 충돌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북과 러시아와 관계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리고 북과 협상을 진행하려고 트럼프가 할 때 윤석열이 찬성하겠습니까 반대할 겁니다 분명히 온갖 난리를 질 겁니다 돈 줄 테니까 하지 말아라는 돈 그럴 수도 있죠 당연히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거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일 아니겠어요 자기 정권의 존립은 무슨 존립 자체가 부정되는 거죠 여태까지 북에 대한 적개심을 고치하고 무력통일 주장하고 그러면서 반국가 세력을 떠든 건데 그랬는데 화해를 해버려서 수고한다 김정은 만나서 악수해야 돼 골치 아프죠 그러면 윤석열은 결사반대할 가스가 있단 말이죠 또는 뭐 그걸 방해하기 위해서 모종의 나쁜 짓을 할 가스도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그 정도 되면 윤석열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제 생각에는 윤석열이 생각 없이 따라갈 것 같고 뒤에 있는 김건희가 안 된다고 지지를 내릴 것 같아요 버티업 그럴 수도 있죠 그것이 이제 좀 지났습니다만 기자회견 때 완전히 저의 지배자는 김건희입니다 라는 걸 실토하고 자인하고 자백한 기자회견 아니었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그런 거죠 뭐 어쨌든 앞으로 상당히 어려울 나날들이 남아있다 뭐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김건희의 지시에 의한 김건희를 위한 정치쇼였다 뭐 이렇게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건희를 위한 김건희의 지시에 의한 지시에 의한 정치쇼 블랙 코미디였다 근데 문제는 쇼를 할 만한 능력이 안 됐다는 거죠 윤석열이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을 시켰다 저는 김건희가 지시한 건 확실히 나왔어요 윤석열이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가 가서 사과 제대로 하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더라 김건희가 지시했다는 걸 실토한 겁니다 김건희 지시로 담화만 하려고 했는데 기자회견까지 하게 된 건지 아니면 기자회견까지 하라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만약에 기자회견을 지시했다면 좀 의심을 심하게 하면 그런 것도 있어요 윤석열 너 이번에 탄핵당할 기회를 확실하게 국민들한테 제공하고 와라 너 탄핵 좀 당해라 하는 악의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까지 들거든요 김건희가요? 김건희도 누구든 시킨 사람이에요 김건희가 시켰다면 그런 의심까지 해볼 수 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제 뇌피셜입니다만 왜 그렇게 얘기하냐 그 흥미롭네 얘기 좀 해주세요 이 기자회견을 하면 안 되는 사람 윤석열은 맞아요 그걸 김건희도 알 텐데 그러니까요 거기까지 왜 시켰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는 거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네 뭐 과대평가 있을 수는 있어요 윤석열의 지능을 명태균은 5살 지능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맞아요 김건희는 10살은 되지 내가 봤을 때 이렇게 해서 10살 지능으로 생각하고 내보냈는데 나와보니 역시 4살 지능이었다 이런 상황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과대평가일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윤석열이 앞뒤 상황 이런 것들을 좀 안는 사람이라면 기자회견은 안 시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에 박근혜도 나와서 그냥 사과만 하고 들어갔잖아요 이번에도 예를 들면 하여튼 간에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였어요 그렇습니다 물론 그 담화도 제대로 된 사과는 아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 자랑이고 한 애매한 사과 한 두세 줄 네 줄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정도니까 사과라고 볼 수 없지만 평소에 윤석열이라면 그 정도 읽고 그냥 한 번 90도 절하고 그렇지 사라지면 되네요 맞아요 윤석열이 도어 스태핑인지 뭔지 기자들한테 일문일답해서 손해받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만 해도 윤석열은 정신이 지금보다 나은 때였어요 정신 상태가 임기 초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만 열었다면 마실 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즉흥적인 기자회견 물론 짜고 치시는 고스톱이라 할지라도 고도리를 할지라도 즉흥적인 기자회견을 소외낼 만한 인간이 아니라는 거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쯤은 주변에서 알았어야 됩니다 다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되고 근데 왜 시켰냐는 거죠 그거 흥미롭네 도대체 도대체 왜 그래서 저는 이 무제한적 기자회견을 한다고 이게 아무리 짜고 치는 거라 할지라도 분명히 윤석열이 여기서 사고 칠 텐데 이거 윤석열 탄핵하려고 일부러 시키는 거 아니야 하는 의혹까지 들었다는 거죠 뭐 그 예상과 전혀 다르지 않게 윤석열이 담화만 하고 들어갔으면 그나마 낫을 텐데 글쎄 말이에요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오만 가지를 다 자백하면서 국민들을 분노하게 만드는 그리고 불성실한 대답과 심지어 지금 질문을 못 알아듣잖아요 거기다 반말 반말까지 반말 짓거리 짝짝하고 이야 이게 완전히 지금 나사가 풀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명철함 그 다음에 이 맥락에 대한 이해 공적인 자리라는 것에 대한 인식 이런 게 그 자리에서는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소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2년 반 전하고 네 더 나빠졌어요 그걸 좀 얘기해 주세요 저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때는 그래도 조금 어퍼컷이라도 하는 뭐 그래도 있었는데 네 이제 그 지난주에 기자회견 할 때 보면 행설수설 동문서다 네 아니 환장이야 환장 네 맞습니다 행설수설 거기다가 뭐 말도 제대로 못 이어가는 모습 네 그런 게 있었죠 뭐 저는 다 보지는 않았어요 스트레스 받을까봐 네 일부 동영상들만 좀 봤는데 네 윤석열 초기에는 정신 상태가 괜찮았다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그렇죠 그때도 안 좋았어요 그때 안 좋았는데 안 좋았는데 거기에 비해서 훨씬 더 나빠졌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네 왜냐하면 윤석열이 사실상 그나마 답변을 무난하게 했던 것이 청문회 정도 때였습니다 검찰 아 검찰총장 청문회 때 네 그때 준비도 좀 하고 나왔고요 긴장하고 나름 이제 견후를 하려고 애쓰는 모습도 보였고 네 임기 초반에는 약간 긴장이 풀려서 이제 기분이 좋아서 네 실수를 좀 더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주변을 의식한다든가 돌아가는 맥락을 이해한다든가 네 이런 점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건 그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네 이번에는 현재 자기가 어떤 상황에서 이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는지를 이해를 전혀 못하는 사람 같았어요 네 한마디로 세상 돌아가는 거 민심의 흐름 여기서 완전히 차단된 유폐된 사람 같은 거 네 그런 태도로 보였고요 그리고 뭐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맺고 끊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술 한잔 마셔 가면서 환담하듯이 행설수설하는 식의 기자회견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술이 안 깼을 상태 안 깬 상태의 상관이냐 이런 의혹이 있을 정도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적인 자리에서 반말을 쓴다든가 외신 기자한테 무례하게 무례하게 쟤 뭐라고 그러냐 못 알아듣겠다 이런 짓을 한다든가 이야 이런 모습들을 보인 걸 보면 윤석열이 상태가 매우 안 좋다 그럼 2년 반 동안에 더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그렇습니다 뭔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압박을 더 당했다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제가 글도 하나 쓴 게 있어요 윤석열이 이제 그렇게 가스라이팅 오래 당해서 맛이 갔다는 거를 그 민들레라는 네 봤어요 사실 김건희한테 가스라이팅 당한 기간이 지금까지 치면 20년 넘는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중수일 과장 때 결혼 만났으니까 그렇죠 결혼부터 치면 연애할 때부터 당했다고 봐야 되니까요 거의 20여 년에 가까운 가스라이팅을 당해왔지 않습니까 네 이거 자체가 일단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가스라이팅을 단기간 당하면 회복도 좀 빠르겠지만 오래 당하면 가속도가 붙어서 정신이 무너지는 게 빨라지거든요 아 가스라이팅을 오래 당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네 일단 자기 불신이 엄청나죠 아 자기 수술을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못합니다 자기 판단을 예 예를 들면 기억도 못 믿게 돼요 너 뭐 얼마 전에 뭐 어디 가서 뭐 했지 이러면 자기가 그거 없는데 자기 기억은 그게 아닌데 음 자기 기억을 못 믿게 돼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조종 당할 수 있는 위험까지 가게 됩니다 아 그리고 판단을 못 하죠 예 국제회의 나가서 밖으로 나갈지 앉아 있을지 긴 건 이가 툭툭 치면서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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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머리로 판단을 못 하는 것이죠 아 기자회견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헤이 자식아 이런 자가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불신 거기에 비례해서 의존심은 커지고 그리고 뭐 자존감부터 이런 것들 다 완전히 바닥에 떨어지죠 네 그래서 정신이 거의 황폐화돼서 끌려다니는 그래서 명태균이 5살 아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거든요 이게 일단 제일 큰 문제인데 문제는 이 가스라이팅의 정도가 지난 시기에 비해서 대통령 당첨된 이후에 더욱더 강도와 빈도가 강해졌을 거라는 겁니다 이번에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왜 그러냐면 저는 윤석열이 원래 대통령을 하고 싶어했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뭐 했던 뭐 하고 싶어했어요 그냥 최대치로 검찰총장이 노렸던 사람이라고 봅니다 또 폼 잡고 그냥 뭐 검찰 동네에서 술이나 하고 특할비 풀고 신발에다가 수 따라서 매기고 이러면서 야 나 힘 세 이 정도를 노렸던 사람이라고 봐요 네 그 정도에서 멈췄어야 될 인물이고 사실상 왜냐하면 검찰총장은 그렇게 언론 노출 같은 게 많이 되지 않고 그렇죠 국가 운영하는 자리가 아니다 보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 안에서 크게 범죄만 저지르지 않으면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대통령으로 떠민 거죠 계속 윤석열을 극우세력이나 미국이 아쉬우니까 처음에 윤석열은 굉장히 힘들어 했습니다 검찰총장에서 대통령이라는 미지의 세계로 나가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술사 어떻게 얘기하면 미신 점쟁애들이 얘기할 때 헉 한 거구만 또 김건희가 얘기하고 그러니까 여러 명이 붙어서 얘기한 겁니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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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채킨 겁니다 그럼에도 얼마를 좌고우면 했습니까 윤석열이 맞아요 그만큼 겁을 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원래 겁이 많기 때문에 익숙한 영역에서는 분위기 타고 자리 잡으면 밀어붙이지만 새로운 영역으로 진출한 걸 좀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정치판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특히 대권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와서 힘 실어주고 국장님 만나주고 또 홍석현이가 만나주고 명태윤이가 힘 실어주고 집에서는 김건희가 부추기고 이래서 된 거예요 대통령이 사실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등 떠밀려 한 거고 저는 여기서 결정적인 건 김건희라고 봅니다 김건희죠 또 대통령 안 하면 이혼이야 이 자식아 정말 그랬을 거야 내가 너 같은 놈을 왜 데리고 살아 대통령 시키려고 데리고 산 거야 그러니까 뭐 울며 겨자 먹기로 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당선되니까 김건희한테 드디어 사랑받을 수 있게 됐다 해서 너무 좋아했던 초기 막 한방 웃음 김건희랑 다니면서 막 사진도 찍고 막 그런 거 보였잖아요 철없는 놈 이랬는데 그때는 너무 좋은 거죠 이제 드디어 김건희가 원하는 걸 내가 잡았어 손에 생각이 이제 없는 인간이니까 근데 문제는 그 뒤에 김건희의 요구들이 많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야 이거 봉천해 이거 이 사람 좀 넣어줘 도로를 좀 쉬게 해라 뭐 등등 동해에 가스 있다고 발표해라 석유 등등 옹화 한 가지 요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대통령실 사진 올릴 때 너 간섭하지 마 내가 센터에 들어가야 돼 등등등 비서실 인사직 같은 거 자지우지하고 그리고 욕먹기 시작하고 사방팔방에서 이제 뭐 욕먹기 시작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김건희 방탄 쳐야 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이러면서 윤석열은 점점점점 아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어요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무대가 아니다 나는 검찰총장 정도에서 멈췄어야 되는데 너무 무리한 지금 세계에 발을 담갔다 이러다가 이제 감옥까지 가면 내 인생은 뭐냐 그렇지 그런 생각 당연히 고만같이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맨날 폭탄주먹으면서 그런 생각 네 괴로워할 거 아니에요 괴로워하지 그런 데에서 시키는 건 안 할 수는 없고 그게 그 과정에서 김건희가 그렇게 우유부단하게 행동하고 겁이 많아서 어쩔 줄 모르는 윤석열을 더 강하게 가스라이팅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압력을 주면서 2년간 윤석열은 지난 10몇 년간 당했던 것 이상의 강도 높은 가스라이팅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 김건희한테 네 김건희한테 그리고 주변에서 당하지 않았나 그렇죠 이게 일단 첫째로 정신건강이 나빠지는 거고 두 번째는 윤석열과 김건희 관계가 만천하에 폭로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대통령실에서 하는 모습이라든가 김건희를 대하는 자세라든가 뭐 또 결정을 하고 왔는데 집에 갔다 와서 뒤집는 모습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 네 남학 나와요 지금 네 지금 중앙일보씨도 그런 거 지금 보도가 나오잖아요 네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은 양자관계를 금방 파악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 이거는 주변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권력 딱 보면 알지 권력 관계 딱 보면 알아요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아이들 앞에서 큰소리 빡빡 치면서 야 내가 사실상 이 집의 주인이고 아빠한테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 얘기해 근데 애들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엄마한테 가요 엄마한테 가지 용돈도 엄마한테 가더라고요 그렇지 왜냐하면 아빠는 아무리 봐도 아니거든 아니거든 아무리 그들이 쳐도 안 돼요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윤석열은 실세가 아닌 거죠 실제로 대통령은 김건희인 거죠 그러자 모두 다 김건희한테 줄을 서고 맞아요 윤석열 패싱해버리고 이런 모습 그다음에 또 호칭에 있어서도 명태균은 김건희는 여사를 붙여줘요 맞아요 올려줍니다 근데 윤석열이 그냥 윤석열 윤석열 그냥 동네 강아지 부르듯이 윤석열이한테 보고해야 돼 그리고 또 비서실 출신 어떤 한 분은 윤석열한테 거의 막말로 욕을 하게 됐죠 이런 식의 얘기들 주변에 사람들이 이미 다 파악하고 김건희는 깎듯이 대하지만 윤석열은 거의 등신 취급하는 호구 취급하는 이런 일을 임기초부터 겪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게 엄청난 또 스트레스를 잡아왔겠네 근데 대통령실 주변 사람들 대부분 그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죠 막 사람들하고 둘이 부부가 가면 와서 윤석열은 보채만치하고 김건희하고 악수하고 김건희하고만 얘기하고 윤석열은 가만히 멀뚱멀뚱 서 있고 이런 걸 계속 당하면요 윤석열이 아무리 바보라도 알죠 알죠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대하는 그렇지 이것도 일종의 학대에요 그럼 그것도 학대가 투명인간 취급하는 거잖아요 무시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사실상 인격적 모독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암암리에 눈빛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나가면 그렇지 등신이라고 쳐다보는 그렇지 마누라한테 또 깨졌다며 이렇게 이런 시선들 이거를 2년 동안 겪었을 거 아닙니까 이건 집단적 학대인데요 이건 검찰 시절에는 겪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뭐 검찰총장 마누라가 없었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는 윤석열이 자기 파워를 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힘 좀 주고 살았을 수 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다 자기를 호구 취급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느끼는 심리적인 고통 상당할 거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정신건강을 악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대통령 취임 이후 김건희의 가스라이팅 지속되었던 가스라이팅은 그 강도와 빈도가 훨씬 강해졌을 것이고 주변 사람들 모두로부터 받는 이 멸시와 천대 학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윤석열이 과연 제정신으로 버틸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 저는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점점점 정신건강이 나빠졌을 것이다 네 지금은 윤석열이 기자회견 하나 정상적으로 소화할 수 없는 예전에는 못했지만 제대로 이번에는 거의 뭐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도로 나빠졌다 네 이런 정도로 하면 앞으로 과연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편으로는 윤석열이 어떻게 보면 이 상태로 가면 정신이 완전히 파탄 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파탄 나겠죠 그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무슨 일이 발생한 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윤석열을 좀 구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그렇잖아요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요 가서 구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스스로 탈출할 수 없는 사람들은 구해줘야 돼요 남편한테 끊임없이 폭력을 당하는 여성들도 본인이 스스로 탈출할 수 있는 힘은 없어요 그거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됩니다 안 받다 보면 그게 가스라이팅의 결과죠 피학대 심리 그래서 주변에서 당신 남편은 문제가 있다고 해도 안 믿어요 탈출도 안 하고 그냥 또 집에 들어가서 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분리에 대해서 상당 정도 기간이 경과 돼야만 자기가 맞고 살았다는 게 문제가 있었다 그 관계에 문제가 있다 남편이 이상한 사람이다 삼대 사람 이것과 그때 인정이 돼요 몇 년 지나야 그러니까 당사자는 탈출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성들도 그렇고 아동들도 그렇고 심지어 동물도 그렇습니다 동물도 동물학대가 있으면 동물이 경찰에 와서 신고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살려달라고 주변에서 구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윤석열을 좀 구해줄 필요가 있다 국민들이 이뻐서가 아니라 인권 차원에서 범죄자 인권도 보호해야 되니까 그건 이제 내려오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분리시켜서 내려오게 해서 격리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뭔 지경이야 도대체 이게 그래서 윤석열은 사실 검찰총장하고 은퇴했으면 그래도 나쁜 사람이었겠지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었겠지만 이렇게까지 정신적 파탄을 맞이하진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데 무리하게 대권에 도전하고 2년 동안 수준이 안 맞는 사실상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대통령직을 수행하느라 정신이 거의 파탄 났다 라고 이제 봐야 되고요 그치 굉장히 비극 네 비극적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저는 지금의 상황에서 이 정국을 바라봤을 때 윤석열한테 너 뭘 하고 싶냐가 아니라 또는 윤석열이 뭘 할 거냐 물어보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김건희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긴건희 네 긴건희 당신은 지금 뭘 하고 싶냐 그리고 뭘 할 거냐 이걸 우리가 추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뭘 할까요 김건희는 정말 김건희도 감옥은 가기 싫겠죠 그렇죠 김건희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범죄자의 세계에서 자라는 사람이거든요 어머니도 사실 범죄자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그 주변에 범죄자들이 너무 많은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저는 거대한 범죄집단의 일원일 것이라는 추측도 제기한 바 있는데요 그런 흐름 분위기 속에서 자란 거예요 범죄집단에서 문화를 배우고 도둑을 배우고 도둑이라고 하면 이상하지 기술 기술을 배우고 룰을 배우고 사는 생존방식을 배워서 맞습니다 그 토양 속에서 성장해서 지금까지 온 거죠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게 일반인하고 많이 다른 거죠 다른 거예요 그래서 김건희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투자를 해서 이 자리까지 올라와서 윤석열 대통령까지 만들었는데 이 정도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뭐 안 하면 내가 남북 통일하고 말이지 내가 좋은 사람들 임명해서 장관 장차관들 함께 하고 내가 비서실장 임명해서 하면 될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인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김건희는 이 상황에서 범죄자니까 또 감옥이 어떤 곳인지 잘 알 겁니다 그렇죠 가기도 싫고 자기의 말년이 감옥에서 마무리되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기 힘들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뭘 할까요 이사장님이 이사장님 중에 하나죠 하나는 마지막 모험을 시도하든가 전쟁 이번에 장외 집회 때 토요일날 집회 때 경찰이 아주 강경한 태도를 보이면서 국회의원을 폭행하고 맞아요 민주노총 집회 때 특히 강경 진압을 해서 의도적으로 도발을 했다는 전투복과 전투모를 이거 지난주에는 없었던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민주노총 집회 때 그랬을까 민주노총이 최근에 폭력 집회를 한 적이 없어요 맞아요 민주노총이라고 해서 옛날과 다릅니다 아주 합법적이고 절차를 지키는 집회를 보통 합니다 네 그런데 왜 그랬을까 자극을 했을 때 그래도 반응을 제일 빨리하는 집단으로 보지 않았을까 그렇겠지 그렇죠 가서 막 때리고 이러면 촛불 집회나 민주당 집회보다는 노동자들이 더 강하게 반응해서 폭력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일부러 그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막 탄압을 하거든요 사방팔방 사방팔방 이런 걸 보면 김건희는 끝까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건 있을 것 같다 물론 우크라이나전을 이용해서 전쟁의 불길을 한국으로 당겨오려는 시도는 트럼프 당선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어려워졌죠 어려워졌습니다 현실적으로 일단 파병설 자체가 거의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지만 할 수 있는 건 해보려고 하지 않겠냐 최대한 그게 집회 집회에 대한 강경 진압이라든가 촛불 행동을 촛불 행동에 참가하는 사람들 반정부 세력에 대한 전망위적인 탄압이라든가 또 15일 날 이재명 대표 선거에 대한 압력이라든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다 해볼 것이다 근데 만약에 이도저도 안 돼서 그럼 어떻게 나올까 도저히 이건 방법이 없고 죽게 생겼다 전 윤석열을 이제 버리는 수순으로 갈 거라고 봐요 그때 말씀하신 거 네네 그때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윤석열하고 이혼해버려 결별하려고 결별 그래서 이때가 되면 윤석열은 오히려 하여할 수 있습니다 자진해서 그럼 김건희는 어디로 튀는 거예요 뭐 튈 수도 있겠지만 쉽게 튈 수 있겠습니까 어디로 튑니까 우쿤에 나가겠습니까 그래서 김건희는 최대한 자기 죄를 돌려고 하지 않겠냐 그때가 윤석열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뒤집어 씌워버리면서 바보 윤석열한테 명태균한테 씌우고 윤석열한테 씌우고 막 씌우면서 자기도 피해자였다 뭐 이런 걸 통해서 형을 좀 경관받으려고 하지 않겠느냐 도저히 출구 없다고 생각되면 모아놓은 재산은 많으니까 몇 년 살고 나오면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겠지 맞습니다 그때가 되면 저는 윤석열은 거의 정신적으로 거의 완전히 파탄나서 파탄나서 대통령직이고 뭐고 다 때려 칠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사실 조중동이 김건이를 치는 거는 윤석열을 치는 겁니다 그 관계를 모를 리가 없잖아요 모를 리가 없죠 더 잘 알죠 그럼요 그래서 김건이를 치면 칠수록 윤석열이 흔들린다는 걸 아는 거죠 좀 전에 얘기하셨는데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거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한번 유죄다 무죄다 그런 얘기를 소장님한테 여쭤보는 건 아니고 그렇죠 15일인가 16일이죠 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1심 선거가 사실 저는 극우 보수 세력 입장에서는 서로 간에 지금 갈라졌잖아요 윤석열을 아직도 붙들고 있는 사람들과 윤석열을 버려야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리고 또 뭐 누구 누구 이렇게 내부의 분열이 있을 수 있는데 한국의 보수 세력 극우 세력은 한 가지에서는 이해가 일치합니다 네 이재명을 죽여야 된다 이재명 대표를 제거해야 된다 여기에 있어서는 완전히 하나거든요 예 조중농도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요 정확하게 여기서 일치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이번 선거 예 거의 올인하지 않았을까 모든 세력이 아 그래요 저는 그런 생각은 들고요 일단 엄청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의 압력 법원에 네 회유 등등을 이미 시도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예 예 그것을 그런 것을 좀 드러내 주는 징후가 네 한동훈이 지금 이재명 대표 공격을 엄청 하고 있어요 혹시에요 완전히 이재명 오다로 민주노총하고 숙불 행동을 했다 네 이번에 시위는 무력시위였다 반사한테 겁박하는 한동훈이 왜 그러겠느냐 사실 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없어서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겠고 네 혹은 뭐 선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름을 쳐놔서 네 15일이후를 선거이후를 대비하는 행동일 수도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뭐 독일에서 김동현과 김용수 회동이라든가 네 이쪽 세력들의 움직임도 선거 이후에 어떤 걸 대비하는 것 같단 말이죠 이런 걸 봤을 때 저쪽에서는 유죄 선거를 거의 믿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거 같아요 생중계하자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생중계도 그런 맥락에서 나왔을 거 같고요 그래서 많이 작업을 해놨고 어느 정도는 자신 있어 하는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네 그러나 문제는 이 법관들이 다 그렇게 멍청한 사람만 있을 거냐 하는 거죠 만약에 진짜 제정신이 아닌 법관들 네 캐비넷을 열면 엄청난 게 있는 법관인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을 수 있지만 그렇지만 않다면 여기서 유죄를 선거했을 때의 그 후폭풍 감당 못 할 거 같아요 감당하기 힘들잖아요 아무리 봐도 10년 전에 김문길 알았냐 몰랐냐 이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윤석열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지고 맞아요 뭐 거리에서는 항쟁에 불길이 솟아오르고 국회에서도 탄핵 논의가 지금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유죄를 때렸다 자기가 그리고 이재명은 선거에 못 나오게 만들어 버린다 예를 들면 100만원 이상 때려서 피상공권 박탈이라는 거 맞습니다 그랬을 때 후폭풍이 어마어마할 거란 말이죠 이거를 과연 판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있나 지금 상황에서 네 그래서 저는 조금이라도 재정신이 있다면 네 저는 무리한 선거는 좀 피하려고 하잖아요 최소한 최소한 아무리 압박과 회유가 있었어도 그래서 무죄를 선거하면 제일 좋겠는데요 당연히 무죄를 선거해야 마땅한데 이 판사가 또 빠다도 좀 발라졌고 이렇다면 적당한 선에서 적당한 선에서 피선거권이 제한되지 않는 50만원 이런 정도의 타협점으로 선거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저는 판사가 이번만큼은 상황을 제대로 읽고 그래줬으면 좋겠다 양심과 용기에 기초한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만약에 유죄를 선거했을 때는 저는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오히려 탄핵이나 항쟁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권이 분위기가 좋을 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하강세를 하강세에 들어서 쓸 때 이게 내려지면 진짜 치명탈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쪽에는 그렇죠 그러면 뭐 내부에서도 나올 거예요 민주당 내에서도 물러가라 안 된다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이 있죠 네 지금은 국민들도 다 아시겠지만 윤석열 정권 거의 끝이라는 분위기란 말이죠 이번에 기자회견 보면서 제일 추격을 받았을 것은 저는 극우세력일 거라고 봐요 맞아요 극우세력이 보면서 막 머리 쥐어뜯었을 거 같아요 저 새끼 저거 어떻게 하나 저거 왜 저러자제 이랬을 거 같은데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윤석열 정권이 끝났고 네 이재명 대표는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고 이 상황에서 선거를 내렸다 이거는 뭐 감당할까 법관 한 명이 법원의 명백한 정치개입이라고 판단할까 할 수 있죠 그렇죠 국민들은 그러면서 폭발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김대중 전 대통령을 무리하게 구속해서 사형선거 내리고 광주항쟁이 폭발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런 짓거리가 될 수 있다 또 김영삼 전 대통령 제명한 게 맞아요 부마항쟁에 불씨를 받는 거 아닙니까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뭐 암살 미술 사건도 저는 그래서 수사가 다시 나중에 돼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서 실패한 이래 사법적으로 죽이려는 시도일 수 있는데 이걸 국민들은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일 거예요 당연히 받아들일 거예요 지금 대통령 선거 때 50%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 찍었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들을 그야말로 짓밟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타오르고 있는 이 민심의 불길에 네 윤석열이 이미 폭탄 하나 던졌어요 기자회견으로 그러니까 폭탄 던진 거예요 사람들이 부글부글 지금 난리가 나을 거고 윤석열에 대한 기대는 완전히 내려갔을 거란 말이죠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거고 이 상황에서 유죄선거까지 나온다 이거는 저는 결정타가 될 수도 있다 뭐 새로운 폭로가 되지 않더라도 알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오늘 또 뵙죠 우리 부장님 어떤 변화가 있을지 법관이 일부러 유죄를 내릴 수도 있어요 항정을 폭발시키려고 농담 킹걸이가 일부러 기자회견을 너 탈핵 당해라 라고 네 농담 삼아 그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일부에 연루되어 있는 판사들은 있나보더라고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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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네